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는 사람에게 라는 주제입니다 김승우 회장님이 말하는 저는 돈 없어서 사업 못해요 라는 분들에게 해주는 뜨거운 충고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치킨집을 차리려고 해도 몇천만원이 필요한데 무슨 내가 사업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더라도요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야 더 잘할 수 있기도 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죠? 내가 그래도 시드먼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돈이 있어서 가게를 차린다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하나 한다든지 하다못해 붕어빵 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그 기계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4천억 부자 김승우 회장님은 거꾸로 온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야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천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 많은 돈을 갖고 창업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못 만났다는 거예요 김승우 회장님이 사장들을 데리고 많이 가르치죠? 사장학계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수천명의 사장들, 크고 작은 기업의 사장들을 만났는데 자기 제자들 중에서 큰 돈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에 성공한 얘가 없다는 거죠 돈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요 항상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이 안 돼요? 돈을 쏟아 부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요 내가 뭔가 사람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그것도 돈으로 쏟아 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겠죠 돈이 내가 무제한 찍어낼 수 있다면 물론 돈을 무제한 찍어낼 수 있다면 사업을 안 하죠 돈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순식간에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돈으로 무조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생기는 문제들을 내 몸과 내 시간으로 막아내게 되죠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몽뚱아리하고 내 노동력, 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돈이 없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아이디어가 시장에 딱 먹히는 순간, 시장에 딱 아이디어가 적중한 순간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들게요 제가 타임머신을 만들었어요 타임머신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뭐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죠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하더라도 일단 과거로 돌아가서 로또를 사겠죠 그럼 이제 매주 몇억이 생기는 거예요 몇십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로또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죽기 일보실 전에 재벌 같은 얘기를 들어볼게요 99세에 다 죽어가는 재벌 1세가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의 절반, 몇십조를 주고서라도 30년도 돌아가서는 돌아가지 않을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아이디어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시장이 넘쳐 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냐 좋지 않은 아이디어냐 이것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정말 홀딱 반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옵니다 나 투자하게 해달라고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죠? 이 시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형편이 없는 거죠 투자 받을 만한 아이디어가 아닌 거죠 특히 이제 사업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초기부터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빌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오히려 사업을 망치는 일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불규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을 풀어나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업에서 돈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옵션 사항인 거예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집요한 공부와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열정을 퍼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국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칼국수에 대해 집요해지겠죠 야 전국에 칼국수 맛집 다 다녀보자 뭐 얼마나 다르게 그 집을 그렇게 줄여서 먹는 거야 돌아다 보면은 야 이 칼국수는 이렇게 다르네 면은 이렇게 다르네 면이 쫄깃함이 이렇게 다르네 뭔가 육수는 이렇게 다르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타고난 나만의 칼국수를 만드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 내 가게로 오겠죠 이런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단순하게 야 칼국수 가게 하면 잘 된다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국에 야 부산에 칼국수 언제 가냐 KTS 타고만 하면 왕국 10만원 넘어가는데 내가 그 돈까지 들여서 거기 부산까지 가서 먹어야 돼 칼국수 타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네 포기한단 말이죠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 거야 이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 말이죠 부산이 아니라 독도 울릉도도 갑니다 이게 열정이라는 거죠 이 열정만 퍼부으면 열정만 퍼부으면 돈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돈이 되겠네 이런 관점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열정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과 이해 없이 야 이거 돈 될 것 같은데 해서는 10중 8구는 포기합니다 왜? 정말 수많은 변수가 생기고요 갑자기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쫓아가서는 쉽게 포기하기 쉽상이다 시장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너그럽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경쟁자는 여러분들보다 자본이 더 많고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뚫기 위해서 돈을 쓴다면 얼마만한 돈을 써야겠어요 돈을 쓴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상대방은 돈 더 많고요 결과적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열정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돈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내가 이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정이 자본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강력한 거예요 이 자본은 그냥 열정에 맞춰 따라온 것 뿐입니다 자본은 열정에 맞춰 따라온다 쉬운 얘기를 하면 돈은 내 열정에 따라오게 마련이다 결국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짚을 게 있는데 수없이 많은 성공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열정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열정만 있어서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열정이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는 열정이 아니라 효율이 있는 열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지혜롭게 열정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 효율이라는 것은 부지런함의 순두를 높이는 일인데 여러분들의 경쟁자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올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기본적인 부지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한 열정만으로는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지런한 열정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승파를 가르는 건 뭐냐 효율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열정 효율을 잘 적용하면 부지런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은 몸의 열정만이 아니라 지적인 현명함이 동반한 열정이라는 거죠 창업을 원하면 해당 사업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사업은 돈보다 아이디어 열정이 더 중요합니다 열정은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현명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지 이 일에 열정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분야 얼마 잘 알고 있는지 그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가 있다 효율적인 열정을 발휘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돈이 없어 사업 못하는 사람에게 라는 주제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